제주 4.3 당시 성산포경찰서장을 지낸 고 문영순 서장은 상부의 학살명령을 거부하고 200명이 넘는 주민들의 목숨을 구했는데요. 남겨진 가족 없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해 그동안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는데 참전유공자로 선정되면서 58년 만에 호국원에 안장됐습니다. 김아은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사람들이 묘비 앞에서 파묘제를 울립니다. 묘의 주인은 4.3 당시 군 당국의 예비 검속자 총살 명령을 거부해 주민 200여 명을 살린 고 문영순 서장. 잠시 뒤 묘가 파헤쳐지고 유골이 조심스럽게 관으로 옮겨집니다. 화장이 끝나고 경찰 교통순찰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제주 호국원으로 향합니다. 문영순 서장은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 전투사령부에 근무한 이력으로 참전유공자로 인정됐고, 이후 국립재주 호국원 안장이 결정됐습니다. 군의장대가 영정과 유골함을 들고 호국원 현충관으로 들어오고, 후배 경찰들은 문 서장의 영정 앞에서 경례로 예를 표합니다. 충고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역대 경찰 영웅 중 유일하게, 국립묘지로 모시지 못했던 서장님에 대한 저희의 마음의 짐이 이제야 조금 가벼워지는 듯합니다. 예비 검속에 걸려 총살 명령까지 받았지만, 문영순 서장 덕분에 목숨을 건진 10대 소년은 어느덧 구순의 노인이 되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안장식에 직접 참석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영순 서장님이 저희들을 섭방시키면서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저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으로, 4.3 당시에는 명령 불이행으로, 6.25전쟁 때는 참전용사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 문영순 서장. 별세 58년 만에야 국립묘지에 영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 최근 제주 해변에 이른바 바다의 불청객, 구멍 갈파래가 무섭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직접 치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양이 워낙 많다 보니 다 치울 수 없어 바닷가마다 쌓이면서 심한 악취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성산일출봉 근처의 한 해수욕장. 올해 사장이 온통 초록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매년 3월에서 7월까지 발생하는 제주 바다의 불청객, 구멍 갈파래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해안가에 쌓인 구멍 갈파래의 악취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멋진 풍경을 기대하던 관광객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 풍경이 너무 좋아서 걸으려고 들어왔는데, 막상 가까이서 보니까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조금 실망이 들긴 하네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제주 해안에서 수거된 구멍 갈파래는 2만 2천여 톤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10년 전부터 퇴비나 사료 등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비료나 오수가 섞인 지하수와 양식장 배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부영양화 현상을 차단해야 팔의 번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하수 자체 영양염이 높아진 근본 원인인 비료를 뿌리는 부분을 줄이는 정책적인 제한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지하수 빠지나가기 전에 영양염 자체를 제거하는 그런 시도를 해본다든지. 구멍 갈파래 수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2억 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 햇볕은 강했지만 봄기온이 가득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후까지는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내일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제주시는 낮에 26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 비가 그친 뒤에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도 예년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늦은 오후부터 산지와 남부 중산 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밤에는 제주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시간 동안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는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로 비가 강하게 퍼붓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산지에는 120mm 이상, 중산 간에도 8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은 20에서 60mm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제주 남부와 동부 지역을 제외한 제주 전 지역의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내일 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대부분 17도, 산지 성판악은 13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6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높겠습니다. 동부 지역 22도, 서부와 남부 지역 21도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했는데요. 밤부터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개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 없이 하늘이 맑겠고, 이맘때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대 병원 교수들이 오늘 집단 휴진을 예고했지만 실제 휴진 없이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대 병원 측은 교수들이 휴진 동참에 이름은 올렸지만 휴진에 들어간 교수는 없어 진료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대는 교수평임회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총장이 다음 주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본사 현재훈 기자가 오늘 향년 5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 현재훈 기자는 지난 1996년 제주 MBC의 취재기자로 입사한 뒤 보도팀장과 보도국장, 노조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해왔고, 2021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고인의 빈손은 부민 장례식장, 장진은 한라산 관음사이며, 오는 13일 제주 MBC에서 추도식이 열립니다. 제주도 교육청 조직의 인권과 학교폭력 업무를 이론화하고 제2부교육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연구진은 현재 정책기획실과 안전복지국으로 나눠진 학생인권과 교권, 학교폭력 예방 업무의 이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진은 제2부교육감을 신설해 대외협력과 언론 대응, 정책조정 총괄을 맡게 하면, 경기도와는 다른 제주형 모델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용역의 최종 보고회는 오는 21일에 열립니다. 마약성 양귀비 2천여 그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에 제주시 조천읍과 한림읍, 서귀포시 일대 등 20여 곳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 2천6백 그루를 압수해 폐기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00여 그루를 드론을 이용한 항공단속으로 찾아냈고, 발견된 양귀비는 재배가 아닌 자연에서 자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상용인지 마약 성분이 있는지 구분이 어려울 때는 112 등으로 사진을 찍어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귀포시 종합감사로 드러난 K-POP 콘서트 부실 운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제주도 감사위가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예산 10억 원을 들여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한 K-POP 콘서트는 기획사가 계약 한 달 만에 출연진을 모두 바꿨는데도 서귀포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전심의 규정도 어긴 것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시 봉계동의 자연 녹지 15만 제곱미터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사용 기간을 연장하면서 봉계동 주민들과 맺은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는 함덕 곧자왈 상장 머체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 확정됩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 출범식이 오는 7월 1일 열립니다. 제주도와 행정안전부는 제주와 광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활동 시범사업을 이달 말로 종료하고 한 달 동안의 정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치유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치유센터 이용자와 4.3 유족회를 대상으로 오는 13일 설명회를 엽니다. 서귀포시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 100여 명이 집단 식중도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장애인 한마음축제에 참석한 장애인 145명이 식중도 의심 증세를 보여 7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점심으로 제공된 도시락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패들보드를 닫아 표류된 남녀 2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사람을 태운 패들보드가 먼 바다로 떠밀려간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